선생님, 친구 사이든 사업 파트너든 결혼이든 잘 맞지 않는 그런 띠궁합들 있잖아요. 그럼요, 있어요. 저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재물을 잃거나 돈을 잃는 그런 띠궁합, 소경. 네, 있어요. 양띠가 소띠를 만나면 되는 일이 없어. 될 수가 없어요. 우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은 첫째, 금전. 금전의 손실이 많고 그리고 건강에도 이롭지 않고. 그래서 이 평생을 두고 소띠하고 양띠하고 소띠는 상충이 껴있어서 서로 상생을 할 수가 없어. 도움이 안 돼. 의견 대립이라든지 자기 주장이 강화되든지. 그래서 하업을 잃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양띠하고 소띠는 사업을 한다든지 은혼공론을 한다든지 안 돼요.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대략적으로 볼 때 양띠하고 소띠는 안 맞아. 그리고 또 양띠하고 개띠는 또 팥살이 껴있어. 그럼 누구한테 손해를 줘? 양띠한테 손해를 줘. 개띠가. 그러니까 안 만나는 게 좋지. 도움이 돼야지 금전도 잃고 티격태워 걸리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. 하여튼 이게 양띠가 개띠를 만나도 금전을 지킬 수가 없고. 또 소띠를 만나도 지킬 수가 없어. 그 양띠는 개띠하고 소띠를 만나면 분하고 억울해서 못 살아. 항상 손실을 보고 손해를 보기 때문에. 그래서 만나지 않는 것이 좋다. 그리고 또 쥐띠하고 말띠가 만나면 또 안 좋아. 손재, 손실, 손액이 따르기 때문에 만나지 않는 게 좋다. 협조가 안 된다. 피하는 것이 여기도 상책이다. 또 쥐띠하고 닭하고도 팥살이 들어있기 때문에 서로 충돌해요. 피하는 것이 상책이야. 웬만하면 만나지 않는 것이 좋아요. 범띠하고 원숭이하고도 또 상충이 들어있어요. 상충이라는 거는 서로 간에 충돌이라는 거예요. 의견 충돌. 모든 거에 맞지 않는 거지. 충돌이라는 것은. 그래서 천적 관계이다 이럴 수 있어요. 뱀띠하고 원숭이띠도 만나지 않는 것이 이롭다.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만나면 피하는 것이 이롭지 않을까. 가족 관계도 들어있어요. 가족도 봐봐. 우리 식구가 내 식구야. 근데 엄마하고 아들하고 합이 들어있고. 아버지하고 또 아들하고 합이 들어있고. 이게 서로 내 식구라고 해서 전부 다 같이 합은 아니에요. 부모 자손의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양보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관계 속에서 이어가는 거지. 누구하고 더 잘 맞고 안 맞고가 들어있어요. 그래서 우리 아들하고 나하고는 절대 안 맞아. 우리 딸하고 나하고는 진짜 안 맞아. 이런 가정들이 많아.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요. 그래서 가족도 예외는 아니다. 이 상춘과 또 팥살이 끼어 있으면 뭐를 해도 안 맞아. 뭐를 해도 티격이 나. 입맛도 밥맛도 안 맞아요. 매사 안 맞는 거야. 그렇지만 서로가 이 관계도요. 서로가 노력을 해서 맞춰가는 거지. 중간에다 놓고 보면 맞출 수 있잖아. 맞춰가는 거지. 맞지는 않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. 인간관계는 서로의 노력이야. 어떤 띠와 어떤 띠. 띠운이 맞고 안 맞고. 이거 달로도 충이도 들어있고. 이 충이라는 것이 엄청 많아요. 이게 사주를 보면.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맞추어서 가는 거고. 인간이니까 노력해서 가는 거지. 띠운과 띠운을 놓고 보면 안 맞는 사람들하고는 진짜 상극이기 때문에 맞추기가 버겁고 힘들어요. 매사 노력을 하면 안 맞는 사람도 맞춰지는 거고. 잘 맞는 사람도 노력하지 않으면 어긋나는 거고. 띠를 떠나서 서로가 노력을 하는 것이 옳겠죠. 그렇지만 안 맞는 거는 안 맞아. 그래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거나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럼요. 어떻게 노력으로도 안 되면 어떻게 돼서. 노력으로도 안 되면 우리가 방법을 써요. 서로 상충이 껴서 원진이 껴서 티격거리고 다투고. 상극인 사람들도 신령님 돕법으로 하압을 좀 이끌어주고. 조금 부드럽게 유하게 만들어주고. 그런 방법을 써요.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부적도 가능하고. 가능하고 또 다른 비법이 들어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. 통계적으로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거고. 또 개개인마다 다를 경우가 있으니. 만약에 피치 못할 인연이라든지. 염분이라든지 동업자에 있으신 분들은. 신령님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